자 그러면 드래그 레이스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저 앞에 보면 직발로 아마 신호를 할 때입니다. 영화로 많이 보셨죠? 자 이제 피니쉬 라인입니다. 피니쉬 라인까지 브레이킹하지 않고 지나서 이제 브레이킹하는데 기신분들은 아마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예요. 그럼 이제 스타트 신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고! 프로랑 굿는 거 아니야 지금? 우웩 give. 수원 보미씨가 빠른 줄 알았습니다. 빠르네 빠르네. 오 대박이다. 우와 대박이다. 대단하자 번범이 백예더가 빨랐어요 진짜 이만큼 차이다 진짜 자 역시 재석이 형이 이만큼 차이나는 거는 대단한 거야 어우, 진짜. 길어. 역시 재석이. 너무 잘 들었어요. 기록을 넣고 보면. 재석이 형님 18초 452. 공범위 멘토가 18초 334. 간발의 차이라고. 아, 정말.